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천안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예방행동수칙 선전에 나섰습니다. 논산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대전충남 뉴스 지우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리시장과 중리지구대, 법동 119안전센터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행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현업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리시장을 방문한 허시장은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성수품 물가를 확인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도 함께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또한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와 법동 119안전센터를 방문한 허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경찰 소반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취약지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택밀집지역 등의 소방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이번 위문에서 대전시는 5개국 기초생활수급자 16,119세대에게 농협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장인시설과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등 211곳에는 쇠고기, 백미, 과일 등 선호물품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랑의 집 등 두 곳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생활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간부급 공무원들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위문하고 행복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연중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자원봉사실시 등 소외계층과의 위문활동 전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 25명을 대상으로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위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건강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를 매개로 한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심의 의결했으며 올 하반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공주형 먹거리 비전선포식 등을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은 공주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천안시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해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돼 천안시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에 따라 의심환자 신고 즉시 역학조사, 격리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합니다. 천안시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당국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유관계관과의 협력체계를 가동했으며 보복 등 감염병 대응 물품을 추가 확보, 점검했습니다. 또 천안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학교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등에 예방포스터를 배부해 예방수칙과 증상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논산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시술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화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이며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